자,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특수과연물의 기준입니다. 자, 우리 특수과연물 암기법만 암기해 주시면 돼요. 면이 나대사, 농사 벽은 천, 가 고삼가구요. 가 애기가락 석목만 고발이었죠. 면이 나대사, 농사 벽천, 가 고삼가 애기야, 석목만 고발이. 입 밖으로 10번만 외쳐주세요. 면이 나대사, 농사 벽천, 가 고삼가 애기야, 석목만 고발이. 자, 그래서 보면은 면화류는요. 200 이상이면 특수과연물, 나무껍질 대패밥은 400 이상일 때, 넝마 종이부스러기 1000 이상일 때, 농사 벽 사려 벽집도 1000 이상일 때, 가연성 고체 3, 석탄 목탄 1만, 가연성 액체 2, 고발 2, 고발 2. 자, 그러면 문제는 이제 풀렸습니다.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면, 나대사, 왜 이렇게 나대사, 면이, 면이 왜 이렇게 나대요? 정답 3번.